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전문 앱에서 다운한 사진이나 무엇이든 사진을 가져와서 자막을 넣고 음악을 넣고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현재 제가 이런 사진을 가져와서 사진에 이렇게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변화를 주었어요. 사진은 원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와 같이 사진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키네마스터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띄웁니다. 띄운 다음에 이 미디어에 갑니다. 미디어에서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진 가져오는 방법, 미디어 터치에서 그러면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폴드가 여기에 쭉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스마트폰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폴드 하나를 선택해서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폴드를 저는 세운 폰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폴드를 선택한 다음에 정한 사진을 툭 칩니다. 툭 치요. 툭 치면요. 이와 같이 타임라인의 사진이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툭 치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려올 것입니다. 자, 툭 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툭툭 칩니다. 또 하나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것을 치 볼게요. 툭 치면은 타임라인이 가져와집니다. 자, 툭 치요. 타임라인을 가져왔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엑셀을 눌러서 닫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를 닫아야 돼요. 그래서 툭 닫았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가져온 사진이 이렇게 움직임이 화면에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움직임을 주는 것은 사진에 원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진에 움직임을 주는 것은 키네마스터의 설정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주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주었습니다. 움직임을 주는 설정을 해서 사진이 움직입니다. 이 화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 화면은 여자 얼굴이 잘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수정을 하려면은요. 수정을 하려면은 이 사진을 타임라인에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저 위쪽에 있는 펜앤줌 이것을 터치합니다. 펜앤줌을 터치하면은 사진의 변화를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펜앤줌에서 시작 위치라는 것이 있고 끝 위치가 있어요. 시작 위치에서 시작 위치에서 이 부분을 시작 위치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서 시작 위치를 선택된 상태입니다. 시작 위치를 선택되면 가장자리가 빨갛게 돼요.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화면에서 손가락 두 개로 오밀했다 벌렸다 밀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정합니다. 여기서 저는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서요. 왼쪽으로 밀고 밀고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시작 위치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 끝 위치를 정해야죠. 그래서 끝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세요. 툭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끝 위치에서는 사진을 이렇게 모니터해서 크게 불려서 이렇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성의 얼굴을 확대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유의 상단의 뒤로가기를 터치합니다. 뒤로가기를 터치한 다음에 프레이를 해보면요. 사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진이 점점 다가오죠. 주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민 주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왔다. 가져왔다면 여기서 음악을 넣어 보겠습니다. 음악은 오디오를 터치하죠.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오디오를 터치해서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오디오는 최하단에 보면 폴드라고 했어요. 이 폴더를 터치해야 자기가 저장한 사진이 음악이 나옵니다. 이걸 터치해서 저는 여기서 폴더 이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알레고로 나는 이 제작권이 없는 이 음악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툭툭툭합니다.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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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툭툭툭툭 해볼께요 자 다시 소리를 높이 놓겠습니다 높이 놓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움직여 하고 거기에 음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막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막은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T 를 터치하죠 텍스트 T 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자기가 원한대로 글자를 넣으면 됩니다 저는 경음악 이를 넣고 경음악 이를 넣겠어요 경음악 넣고 엔터 치고 알렉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알렉으로 알렉으로 이렇게 칸을 좀 줄이겠습니다 두 줄로 이렇게 해서 화면에서 이렇게 자막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막을 여러가지 변화를 시키는 것은 여기에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막 중심이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자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넣고 자막을 놓고 자막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여기에 자막의 크기 회전 가운데서 위치를 조절합니다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을 조절하고 위치를 이렇게 조절합니다 위치를 여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서 음악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쭉 갑니다 마지막에 가서 음악의 길이가 안 맞는 경우에 마지막에 가서 음악의 길이와 화면의 길이를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 음악이 선택되었습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이 뒷부분은 필요가 없죠 화면과 맞춰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메뉴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트림인 분할이 있어요 트림인 분할을 터치합니다 트림인 분할을 터치해서 오른쪽 트림을 터치하면은 요 뒷부분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오른쪽 트림을 터치해서 요 길이를 영상과 음악의 길이를 맞춰 줍니다 받쳐 줘 줘서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이 끝났으면요 출력은 요 오른쪽에 상단에 요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요 아이콘을 터치해서 대개 예 출력은 해상도는 대개 fhd 1080 으로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요을 살며 위로 올려서 30 으로 갖다 놓습니다 30 으로 갖다 놓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다음에 비트 레이트는요 낮음이고 높음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높으니까 중간 정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출력하는 동전선이 약 160 메가바이트 된다고 나와요 현재 제 스마트폰에는 29 기가바이트 정도 남아있다고 나와요 여기에서 동영상으로 저장을 터치합니다 동영상 저장을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동영상은 갤리에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